오늘은 싱글벙글 여자로 태어나면 승진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서 여경이 주치남동을 부렸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강릉 포남동의 한 병원에서 위대한 여경은 술에 취해 의료진에게 욕설과 난동을 피웠죠. 얼굴을 다쳐 병원을 방문한 고결한 여경은 상처 부위에 CT촬영을 권하는 의료진에게 다리와 다른 신체 부위도 CT촬영 해달라고 요청하며 이 당시 음주상태였어서 의료진에게 욕설과 막말실랑이를 위대한 여경이 벌이게 되죠. 술 처먹고 난동 부리는 걸 잡아야 하는 경찰인데 본인이 그짓거리를 하기 시작하자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치남동자가 위대한 여경임을 파악했죠. 우리 고결하고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여경은 강원경찰청 소속의 여경입니다. 다들 헷갈리실까봐 다시 말씀드리자면 강원경찰청에 절대로 민원을 넣으시면 안 되는 거죠. 위대하고 고결하고 존귀하시며 남경들 머리 꼭대기에 굴림하는 여경은 이 사실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고 달콤한 수익경찰에서는 내부교육으로 재발 방지에 나섰다고 그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죠. 이 사건은 2024년 6월 5일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3일 사건 발생으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 한국여자 경찰은 승진을 하게 됩니다. 술 취해서 난동 부리는 인간을 잡아 쳐넣어야 하는 경찰이 술 취해서 병원 난동을 부렸는데 그 경찰의 행동을 잘했다고 승진시켜주는 우리 위대한 수익경찰 여러분들 이 사실은 경찰청 내부에서도 아주 난리가 나버린 게 응급실 주치난동 여경 승진 축하드립니다. 라는 비꼬는 글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강릉 응급실 주치난동 승진실하냐 내가 저랬으면 최소 해임이었을 것 같은데 라면서 남경들은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강원 응급실 승진실하냐라는 어이없는 반응을 시원하게 보여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남경이었으면 바로 직위해제 때릴 건데 여자라서 승진한다는 저 반응들이 보이시죠? 대한민국에서는 위대한 여성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그냥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제? 여자로 태어나면 얼마나 일하기 쉬운지 느낌이오십니까? 여경들이 사용하는 여성시대 여경 게시판을 보시면 우리 한국 여자 경찰들은 기동대 완전 안 갈 수는 없는 거야 가기 싫다 라고 말하면서 힘든 일은 하기 싫다고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사무직만 해야 하고 남자는 현장직을 하라는 우리 여경들 기동대 유보 방법 뭐가 있을까 라면서 편법을 생각하는 우리 여경 기동대 진짜 가기 싫다 기동대 끌려가기 싫어 미치겠네 라는 식으로 경찰이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기동대 업무를 몸이 힘들다고 하기 싫어하는 여경들의 모습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자로 태어나면 경찰로서 절대해선 안 될 행동을 하고도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면 경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뭐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래도 대한민국은 여자가 살기 힘든 세상일까요? 남경이 응급실에서 술 퍼먹고 난동을 부렸다고 쳐보겠습니다. 그 남경이 과연 난동을 부린 지 한 달 뒤에 바로 승진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진짜 대한민국은 누가 봐도 여자가 살기 쉬운 나라인데 왜 여성들은 그걸 모를까요? 우리 한국 여성들은 다음에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합니다. 그녀들은 자신이 여자로 태어나서 받는 혜택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지성으로 남자로 사는 게 좋아 보인다 말하죠. 하지만 과연 그건 사실일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심한 여경들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치킨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경찰이 범죄자 짓을 했는데 승진을 할 수가 있다.